그냥 혼자 꾸며본 다이소 2,000, 3,000원짜리 미니북 스티커, 스티커, 고리, 열쇠고리 열어서 한장 보면은 이렇게 케어베어랑 이것저것 스티커 호두랑 땅콩에 안고 있어요 힐링북이야 그리고 넘기면 이렇게 플래시 꺼도 되겠죠? 자동차랑 장미, 그리고 또 넘기면 여자 케어베어 스티커, 딸기랑 케어베어 스티커 감성적이죠? 딸기는 우표 느낌 갈수록 좀 허접해지긴 하는데 고양이랑 위글비글 스티커 느낌 고양이 시리얼 스티커 케이크 축하하는 고양이 케어베어 위글비글 느낌 꽃 스티커 고양이 샤벨 이거는 이제 아까 요 스티커 느낌 어딨냐? 요런 스티커 요런 스티커 나 요 스티커 느낌이에요 어딨지? 요 스티커 그리고 또 넘기면 케어베어 곰돌이 스티커 이렇게 별 모양으로 있고 이렇게 있고요 케이크에 가득한 케어베어 그리고 다 탈탈 틀어서 미니 케이크에 또 똑같은 케이크 모양 두개 케어베어 스티커 잔뜩에 뒤에 고양이까지 귀엽죠? 그래서 미니복 힐링으로 꾸며봤어요 잘 안 붙어서 나중에 테이핑도 해야 돼요 먼저 이렇게 해서 미니복 완성이에요 짱 귀여워 와우